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준에서 나왔던 정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하루 지나고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대체 왜 한 거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패드의 이머전시 레이트 컷이라는 겁니다. 비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격적인 금리 인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머전시 그러니까 정례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금 근데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정례회의가요. 17일, 18일 날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갑작스럽게 50BP 그것도 평소에 인하법보다도 더 많이 인하를 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5BP 빼고요. 50BP 이상 내린 지금 갑자기 내린 그 사태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테크 버블, IT 버블로 급락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9.11 테러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리고 정말 주가가 급락을 폭락을 했을 때 그리고 리만 사태를 통해서 역시 다시 한번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굉장히 적격적으로 이머전시 레이트 컷이 됐던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를 보시면요. 9.11 테러 이후에는 그때만 빼놓고는요. 대체적으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제가 나쁜 거야 경기가 나쁜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이요. 보시면은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폭을 상당히 높게 해서 내렸을 때입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황이 지금 온다는 것을 연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건가라는 점을 좀 많이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요. 150년 만에 1%대를 터치를 했고요. 장중한 때 0.9%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 앞서서의 흐름을 보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례회의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일, 18일 있다고 드렸죠. 이때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함께 겹치면서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대를 볼 거라고 물론 많은 분들도 예상도 하셨겠지만 너무 빨리 왔네요. 그런 흐름에서 또 채권시장도 상당히 변동폭이 컸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연준에서의 50pp 금리 인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일단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총은행 총재의 이야기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해주는 영향이 전형적인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수요로 연결되는 것을 타단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로 삼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기존의 전염병 이슈와 다른 사례가 바로 공급망을 건드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우한에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각 섹터별의 우한 지금 중국 우한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섹터별의 비중을 좀 봤는데요.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테크 뭐 화학 그리고 뭐 제조업 여기다가 뭐 헬스케어 소매까지 비중들이 골고루 지금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중심지로 나서고 있는 쪽의 종목들 그러니까 섹터의 생산시설이 바로 우한에 많이 있었다는요. 그랬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전염병 이슈에서 예전의 전염병 이슈와 차별화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기업단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될 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셋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얼마 정도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아지 않기 때문에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최근 나온 다시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마 전망치를 하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지금 팩트셋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보다 먼저 빠르게 나온 게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성장률에 대해서 낮춰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IT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의 경제 성장이나 상당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밝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베이스를 코로나19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정할 경우에는 S&P 기업의 올해 성장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작년에 비해서 성장률은 0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경제 성장률도 낮추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선제적인 연준의 조치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공급단을 건드리는 이런 어떤 이슈 가운데서는요. 통화 정책이 별로 안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릴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들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연은 총재의 이야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소비 쪽으로 연계되는 것, 공급망의 충격이 소비 쪽으로 연계되는 것,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분은요. UBS에 계신 분인데 정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는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재정 정책 나와야 합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쭉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다 효과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다시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요. 이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예산에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쪽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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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양적 완화를 하고 더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되라는 그 속내에서는 부양 정책, 재정 정책을 지금 수립하기 위한 확립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버린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거의 글로벌 동시다발적으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현재 완전화 해결점이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요.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주목을 할 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 것은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윌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장 약진했던 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321이라고 써있는 샌더슨 후보의, 샌더스 후보의 약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주식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기업과는 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월가의 금융사를 규제하자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인세 감차하고 있잖아요. 이거 원상복귀 얘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이게 가장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장의 중심주의자 핵심주의인 이들 종목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요소였어요. 샌더스 지금 현재 후보가 부상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바이든이 치고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월가에서 환영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를 지금 현재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이든이 이렇게 1위로 부상했다는 점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4%까지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되나? 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연준의 효과냐, 경기 부양책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선거를 통한 전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냐 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지금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미국 증시의 상황들이 완벽한 해결점을 찾고 있다는 거 각오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현재 저점에 대한 신뢰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의 전략들, 좀 더 이슈들에 보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고 너무 많이 오를 때는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의 전략들은 지금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